플로와 함께하는 발라드의 민족, 태희입니다. 다 같은 발라드라도 보컬의 음색이나 템포, 스타일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수많은 장르로 나누어지죠. 오늘은요, 절절한 발라드에 소울을 잔뜩 뿌린 소울 듬뿍 발라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텐데요. 이름부터 소울이 뚝뚝 떨어지는 그룹, 보이스 오브 소울, VOS 김경록 씨와 함께합니다. 경록 씨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소에 보던 모습이 아닌데요. 오늘 끝나고 행사, 오래간만에 행사가 있습니다. VOS가 또 활동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많은 공연들을 해야 되는데 위드 코로나에서 또다시 이렇게 또 잠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아쉬워요. 장명을 잘한다는 소문이 났어요. 불의의 명곡에서 또 많은 분들의 장명을 당장하셨네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서문탁 누님께서 무슨 장사를 하면 잘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집을 하면 잘 될 것 같냐, 이거 하면 어떨 것 같냐라고 하는데 순간 드는 생각이 그걸 하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그냥 서문탁 선배님은 그냥 낙지탕탕이 집을 하면 너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던면서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럼 가게 이름은 뭐냐? 서문 탕탕탕? 잘한다. 뭔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맛집이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해드렸는데 이런 센스, 이런 감각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데 햄버거 이름을 얘한테 맡길 걸 그랬어요.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테이시가 하는 줄 모르고 그 앞에 지나가다가 테이스티버거를 보고서는 이야, 테이크가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잘 지었다, 가게 이름. 지나가면서 한 번 안 들어온 거야? 나 몇 번 갔어요. 아, 그래요? 네. 고객님, 아, 미안해. 미안해. 나도 직접 내가 결제해서 먹었어요. VOS 그러면 이 이름은 누가 지은 거예요? 저희는 신인 때 이 이름을 공모를 했어요. 2003년쯤에 공모를 해서 그래서 받은 이름. Voice of Soul. Voice of Soul이라는 이름이. 자, 오늘 소울이 듬뿍 담긴 발라드들 만나볼 텐데 리스트들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VOS가 또 추구하는 음악을 하는 약간 같은 결의 팀들이 많네요. 음, 그렇습니다. 빅마마 있고, 브라운 아이드 소울 있고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 있고요. 바비킴 형님 계시고. 박정현, 이하이 이렇게 딱 리스트가. 이야, 소울발라드와 R&B의 또 경계라고 할까. 요새는 이렇게 장르를 뭐, 이 장르는 무엇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제가 쓴 노래도 제가 쓴 노래가 그냥 발라드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정해주더라고요, 그 장르를. 어, 뭐라고 정해졌어요? 너무 길어서 저도 못 외웠어요. 그래서 이 장르의 경계가 이제는 많이 무너지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경계 자체가 좀 많이 무너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는 그 R&B, 장르를 막 나눴을 때 R&B 목록에 들어있던 노래들, 블루스 노래에 들어있던 노래들 요런 것들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블루스는 약간 더 뭐랄까요, 약간 템포감이 조금 느리면서 약간 술 한잔 즐기면서 귀로만 즐길 수 있는 느낌이고 R&B, 이제 리듬 앤 블루스. 리듬이 들어가면 약간 몸이 둠칫둠칫해지는 약간 흐름이 이렇게 타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서 이렇게. 저에게 R&B란 제가 할 수 없는 장르이기 때문에 R&B를 못한다고? 저희는 팀 안에 색깔이 셋 다 달라요. 셋이서 좋아하는 음악에 대한 성향도 셋 다 달라요. 현준이 형이 R&B를 상당히 좋아하죠. 그래서 혀가 많이 구부러진다. R&B. 진짜 옛날 사람이다. 혀하고 음이 구부러지는 걸로 해줘요. 고음이 샤우팅이네? 락발라드. 락발라드. 그 셋이 모여있네요. 네, 저희는 그렇게 셋이 모여있기 때문에 화합이 되게 안 될 것 같으면서도 같이 노래를 하면 이상하게 화합이 되게 잘 돼요. 밸런스 진짜 좋아요. 저희 팀이 그게 가장 강점이 아닌가 싶어요. 셋 다 다른, 개성이 셋 다 다른데 셋이 같이 모였을 때 융화가 되게 잘 된다는 게 저희 팀의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셋이서 한 곡을 받고 파트를 나눌 때 거의 다툼이 없겠네요. 이제는 가장 잘 된 곡이 있으면 그 곡의 흐름이 됩니다. 아, 그 곡에 누가 후렴을 불렀는가? 이 노래가 이렇게 됐는데 이 흐름이 좋았다. 이 노래가 잘 됐다. 그럼 그 다음 곡도. 발라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음악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래도 해본 적이 없네.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아까 리스트들 좀 만나봤는데 한 곡 한 곡씩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V.O.S 먼저 가죠. 헤어지면 돼.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11월, 지난 저번 달에 11월 21일로 기억을 합니다. 오래간만에 냈던 V.O.S의 신곡이고요. 네, 너무 반가웠어요. 보통의 이별 노래들은 헤어지지 말자, 사랑한다, 못 잊는다였다면 이 노래는 차라리 우리 이럴 거면 이렇게 쉽게 지치고 서로 다툴 거면 그럴 거면 우리 여기서 이제 그만 헤어지면 돼. 라고 이별을 얘기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근데 사실은 뭐 공감하시겠지만 그 사랑한다는 고백도 어렵죠. 큰 용기가 필요한데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건 이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엄청 미루잖아요, 서로. 거기서 이제 치사한 일들 다 하고 그렇죠, 치사한 일들. 비겁한 일들 다 생기는 건데 이별을 말하는 거 진짜 어려운 거죠. 근데 헤어지면 돼. 제목이 되게 아릿하네요, 그래서. 다음 노래, 브라운 아이드 소울입니다. 러브 발라드. 개인적으로 브라운 아이드 소울 노래 중에 이 노래 너무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죠. 2010년 3월 더블 싱글 발매 후에 곧바로 5월에 발매한 더블 싱글 앨범 수록곡입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3집에 또 수록된 노래이기도 하고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노래들을 보면 이런 러브 발라드 같은 곡들이 앨범마다 한두 곡씩은 들어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좀 사람이 쉬어갈 수 있고 약간 음악, 이 노래에 내가 잠시 기댈 수 있게 그런 곡들을 꼭 넣어주거든요. 맞아요. 다음은 2021년 최신 곡으로 또 최근 곡으로 만나보죠. 빅마마. 빅마마가 9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와서 발라드를 냈습니다. 하루만 더. 너무 반가웠어요. 이분들 다시 안 나오시나, 안 나오시나. 이제 한 번쯤 나오실 때 됐는데 그 시기를 조금 더 신어서 딱 나와주시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노래도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도 진짜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정규 연주회 때 마지막에 니들 그렇게 할 거야? 언니 올라와봐. 이런 느낌이세요. 아무리 얘기해주든 못 알아듣네, 얘들아. 한번 보여줄게. 보여줄게. 그냥 교수님도 아니고 학과장 내분 같아서. 티칭하는 거랑 본인이 표출하는 거랑은 다른 영역이거든요. 너무 달라요. 다른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다 너무나 잘해내고 계신 약간 사기캐 같은 분들이 모여있는 팀이죠, 사실은. 그리고 또 이분이 차세대 소울 거의 퀸입니다. 이하이 씨. 그런데 이분이 부른 좀 아픈 노래이기도 하죠. 2016년에 발표한 한숨 리스트로 넣어놨습니다. 이하이 씨가 오랜만에 공백을 깨고 서울라이트의 앨범 중에 또 한 곡 타이틀로 이 노래는 샤이니의 우리 고종현 씨가 작사 작곡을 맡아서 해주셔서 아픈 일이 있고 나서 조금 더 아프게 저희가 듣고 또 사랑을 해주고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종현 씨가 이하이를 생각해서 쓴 곡이었다면서 원래는 여러 상황이나 곡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못 싫을 뻔하다가 타블로 형이 또 좋다고 이 노래 좋아 라고 해줘서 자신감 있게 이 노래를 이하이 씨에게 권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하이 씨는 참 노래를 꾸미지 않은 것 같이 노래를 하세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 뭔가 좀 편안해져요. 이건 진짜 너무 상반돼서 좀 신기하네요. 저는 이하이 씨의 노래를 들으면 한숨 같은 거 부를 때도 들으면 약간 영화 캐릭터로 보면 마틸다 같은 레용의 마틸다 같은 있죠. 어린 데 성숙한 친구 있죠. 그래서 그 친구가 위로를 해주는데 보면 그 친구도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 그거는 저도 같이 뭔지 알죠. 그래서 약간 묘한 그 할 수 없는 마음을 놓고 들을 수 없는 저는 그런 게 있고요. 첫 오디션 프로에서도 볼 때 저런 어린 나이에 무슨 아픔이 있나 그렇지 그런 느낌 있어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무엇을 알고 있길래 저렇게 부르지? 그래서 그런지 그 목소리를 들으면 저는 좀 위안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누구보다 그래서 위안을 받는데 일단 뭐 영 소울 이하이 가창력은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인정을 해주는 발라드의 민족 오늘 소울 듬뿍 바른 보컬 우리 보유에서 김경록 씨와 함께 소울 듬뿍 담은 발라드 소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김경록 씨 보내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발라드의 민족 저는 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